채널 라디오와 Mnet.com에 함께하는 뮤직비디오 Mnet.com 뮤비 탑 100의 자원 뮤직비디오 다섯 개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시작하오 블록빛, 바스타즈, 이기적인 걸 P.O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해서 엄청난 이슈를 끌고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되게 신선하다 뮤직비디오가 게임 같아 뭔가 전 게임이 많네 나 옛날에 P.O다녀탕 좀 많이 들었어 미친거야? 섹시한 박재범과 섹시한 보라고 만났습니다 둘의 케미를 한번 보시죠 박재범의 드라이 드라이 역시 박재범의 뮤비는 항상 이렇게 해물같은 느낌이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물씬 느끼는 뮤직비디오야 사랑의 차원 따진 9명의 부름입니다 사랑의 차원 따진 소년 9명이 부릅니다 KT TWICE 킥바퀴의 전설이 퓨처링을 해줬다고? 도대체 뭔데? 파 에스트 모험한다고 봅니다? 파이터! 아! 아! 선생님, 뮤비 보세요. 저희랑 같은 모델 출신이죠? 이종석 씨가 단독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다비치의 받는 사랑이 주는 사랑을... 살짝 나랑 장면인 것 같아요. 아, 코가 비슷하네, 눈썹이랑.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면 함께 맞으며 지금까지 뮤직비디 어! 였습니다. 이번 주 탑백이 궁금하신 분들은 엠넷닷컴 뮤직비디오 탭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에 또 만나요. 안녕! 불군보내라!